신호 위반을 한 음주운전자가 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차량까지 버리고 건물 안으로 숨었지만 경찰보다 빨리 이 사람을 찾아낸 건 함께 추격에 나선 시민들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골목길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잠시 뒤 차량에서 내린 남성과 여성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 두 명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전에 길을 가던 시민들도 가세합니다. 도주한 두 사람을 추격해 건물 안까지 들어온 시민들, 엘리베이터에 내려 비상문을 열어보더니 계단을 따라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계단 아래로 도주 중인 음주 운전자가 보입니다.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뛰어갔어요. 그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있길래 이산에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음주 운전자가 건물 6층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붙잡히면서 15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민분들의 도움이 정말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주 반경도 넓은 상태였고 도주 인원도 2명이라 검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20대 남성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